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2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여러분 국어공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앞에 섰습니다. 22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올바른 국어학습법인데 국어공부에 대한 트렌드가 요즘 좀 많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특히 요즘 학생들이 글을 읽는 힘 자체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국어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크게 보이는 특징을 일단 선택과목이 사라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존에 지금 화법과 장문과 언어 매체로 선택을 했고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30%에서 35% 정도의 학생이 선택을 좀 하고 있고 됐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좋은 대학 그러니까 표준 점수와의 유불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높았던 건 사실이라서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좋은 대학을 가거나 높은 대학을 가는 거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이 좀 욕심을 내던 포인트가 이쪽이고요. 화법과 장문은 대다수의 친구들이 선택하던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구분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 유불리가 차단됐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2년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의과를 통합시키는 건데 문과, 이과가 구분되지 않게 통합을 시킨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결국에는 선택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차단하는 건 어찌됐든 모든 친구들을 하나의 선 안에서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건 역시 선택과목에 대한 구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유불리가 차단됐고요. 선택과목 있으면 학생들이 항상 공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뭐를 선택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차단시켰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서 고민을 덜어놓고 어찌됐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놓으니까 너희는 시험을 잘 보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택과목 유불리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됐죠? 그러면 선택과목 구분이 사라지기 전에 제일 어려웠던 수능이 언제냐고 보면 2019년도 수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뭐냐면 2019년도 수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을 공부하실 때. 자 이때는 화법과 작문 문법으로 불려서 화장문이라고 애들이 줄여서 이야기했고요. 그때 이게 제일 고난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19년도 수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급컷이 많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낮았던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과목을 다들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화장문이 어려웠었다보니까 아이들이 대응이 안 됐던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특징. 즉 문법. 언어는 보면 알겠지만 단순암기를 출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보세요. 고1, 고2, 중학생 때는 어쨌든 내신을 위해서 암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됐죠? 그러면 내신 때문에 문법을 특히 언어를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이 암기를 묻지를 않아요. 이 암기한 걸 바탕으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래를 묻는 거지 단순암기하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디귿, 티귿, 이를 만나면 지읏과 치읏이 돼야 돼. 이거는 이제 국외음화죠.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지금은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국외음화가 뭐야? 를 하면 이걸 암기하죠. 왜냐하면 내신할 때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게 뭐야? 해서 이 반모음 이를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럼 이걸 암기해야 되니까 이건 내신인 거예요. 근데 수능은 이걸 내지 않고요. 이걸 주지 않고 굿, 이가, 자 보세요. 우리 발음하면 이거 뭐가 되죠? 구, 지가 되죠. 그러면 이거예요. 디귿이 구, 디가 돼서 구, 지가 되잖아요. 연음되니까. 그러면 이 디귿이 뭐로 바뀌었어요? 지읏으로 바뀌죠? 됐죠?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보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디귿이 뭐로 바뀌었는데? 지읏으로 바뀌었는데? 반모음 이. 이 이가 있으니까 진짜 바뀌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암기한 걸 토대로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 보세요. 헛법과 장문이 어렵게 출제됐을 때, 그러니까 선택과목 유불리가 사라졌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지문의 길이가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발 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대부분 단순발 체독으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문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철저하게 논리성을 묻는 건데 이 철저한 논리성은 뭐를 토대로 묻는 거냐면 독서를 토대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실생활에서 단순히 우리가 대화하는 걸 내질 않아요, 수능은. 실생활에서 단순히 대화하더라도 그 대화는 독서에 갖고 있는 우리 독서 비문학 비문학 독서에 갖고 있는 논리성을 토대로 문제를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실생활처럼 읽으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시험이 뭐였냐면 이때 시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시험 자체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 하냐면 독서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독서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왜 독서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냐면 결국에는 문법도 우리가 결합형이 나올 것이고 나중에 문제 유형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선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결합형을 낼 건데 이 결합형도 독서에서 제시하는 범주를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 어떤 범주로서 결합형을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눈 자체가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좀 쉬워지기 때문에 개정됐을 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독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독서 공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공부에 좀 포인트를 맞추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최근에 학생들이 문해력이 많이 부족하다 혹은 글 읽는 힘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이슈라서 독서에 대한 포인트, 결국은 글 읽는 능력 자체의 포인트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글 읽기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화법과 장문,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의 논리성으로 구성된 문제라고 꼭 아셔야 돼요. 화법과 장문, 그리고 독서, 이거 모두 다 결국에는 핵심 논리가 중요합니다. 이 논리성을 보는 연습 자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논리성을 보는 연습은 뭐냐면 항상 글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을 파악하는 힘 자체를 기르셔야 됩니다. 글은 내가 그냥 단순히 기사 읽듯이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이니까 기사 읽듯이 단순히 읽는 걸로는 안 돼요. 대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지문 자체가 짧아졌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짧아진 글에서 중요한 건 뭐냐?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 문장, 한 단어라도 튀면 안 돼요. 잘못 쓰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첫 문장을 토대로 글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볼 수 있는 힘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독서 공부가 엄청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요. 자, 보세요. 문학은 우리가 자, 내신을 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암기하고 그 암기하는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패턴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고1, 고2 정도에서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필수 작품들을 공부하고 암기하면서 내공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수능 국어나 모의고사 그리고 국어의 근원적인 힘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단순히 지문 암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지문이 나와요. 이 모르는 지문을 나와야 되는데 이 모르는 지문을 해석하는 힘 자체를 길러야 되는데 수능 국어는 결국에는 복이라는 문학 자체, 기준 자체를 제시하거나 보세요. 자, 범주화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기준 하나의 기준을 토대로 지문 자체를 읽는 힘 자체가 필요한데 이 범주화는 결국은 선택지 안에서 움직이는 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지문을 토대로 읽어가는 연습 자체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읽고 시가 이해되는 건 작품이 쉽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안 틀려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내신을 하면서 배웠었던 기본 작품들로 내공을 쌓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내가 이 내공을 통해서 다른 작품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배우셔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보기를 읽는 힘 혹은 내가 공통적인 범주를 뽑는 힘 선택지에서 분석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다 독서 능력이에요. 알겠죠? 결국엔 다 독서 능력이기 때문에 개정국어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독서 능력이 엄청 중요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원적 그릴기에 대한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근원적 그릴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은 공부하지 마시고요. 실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내공이 쌓이고 글 자체를 볼 수 있는 힘 자체가 만들어지면 그 실전 방식은 여러분 스스로 걸로 만들면 돼요. 우리가 제시하는 방식은 보편적인 방식을 제시해야 돼요. 많은 학생들한테 수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수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걸로 바꿀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행동은 수능을 보는 많은 친구들 공부하는 많은 친구들이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해드리는 것이지 그 상황, 그 지문 안에서만 먹힐 가능성은 적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원적으로 글을 읽어서 내공을 쌓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걸 본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한 문장부터 시작하는 글 읽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이 하나의 문장을 기준으로 그 다음 문장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단어를 뽑아놓고 이 기준되는 단어 안에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걸 확인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글을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는 그냥 읽고 이해하는 건 지문이 쉬울 때나 되는 것이지 지문이 어려워지면 처음부터 기준을 뽑아놓은 상태로 글을 읽어가는 힘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제가 우리 함께 시작 독서라는 곳에서 한 문장부터 시작하는 걸로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서에 대한 근원적 공부를 하실 때는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전부 다 기출된 지문들 고1, 고2 기출과 고3 기출, 사관학교 기출까지 제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공부가 웬만하면 같은 패턴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힘 자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글 읽는 힘으로 문학 보실 때 보기도 보시고 문법 공부하실 때 아시겠죠? 언어 공부하실 때도 결합형을 보실 때도 보시고 화법과 장문을 공부하실 때도 독서로 이론으로 만들어낸 글쓰기라는 걸 보시면 글 자체를 읽는 게 편해질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보세요. 고1, 고2 기출 독서 지문으로 글의 논리성을 확인하는 공부가 필요해요. 자, 제가 왜 고1, 고2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3 기출은 여러분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고3 거를 바로 갈 거야 하면 공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냐면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이해하거나 배경 지식을 쌓는 공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정답을 찾을 때 지문에 있는 단어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공부가 얕아질 겁니다. 그래서 고1, 고2 기출됐었던 지문들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힘 자체를 기르는 게 중요해요. 배양하셔야 돼요. 알겠죠? 글 읽는 힘 자체를 배양하시고요. 나중에 고3 기출로서 접근할 때 접근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때 공부했었던 걸 갖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독서는 모든 공부의 근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어를 잘하거나 수학을 잘하거나 탐구를 잘하거나 영어를 잘하려면 무조건 독서를 잘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글을 읽는 힘 자체가 부족하면 대응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서 공부를 꼭 많이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다음 문학은 자, 보세요. 내신 공부를 바탕으로 기본을 다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내신은 모든 공부의 근원이기 때문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하는 친구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내신을 잘하더라도 모의고사 성적이 낮으면 그거는 수능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신이 탄탄한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적응시키는 걸 연습했을 때 누구보다 성적 상승이 빠른 이유는 기본기가 탄탄해서 그래요. 자, 만약에 내신은 잘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내신이 잘 안 나오는 건 뭐냐면 성실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밸런스를 맞춰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신은 모든 공부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정교과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표현 방식이나 개념어 공부 자체를 탄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탄탄하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 자체를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힘들면 제가 우리 함께 문학 개념어 강좌를 만들어놨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제가 개념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학에서 필요한 이론들을 다 설명해요. 그래서 단순 개념어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학에서 수능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념어를 봐야지 수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이론을 봐야지 라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얘를 토대로 공부를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개정교과를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잡힐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모의고사 형식으로 변형되는 문학 내신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학교 내신이 문학 위주로 문학을 보는데 선생님들께서 설명하신 작품만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 형식으로 바뀐다 하면 그거는 모의고사 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 뭐냐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순 지문함기로 대응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지문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에 포인트는 뭐냐면 단순 이해가 아니라 보기를 토대로 제시하는 문학을 어떻게 해석할래? 이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보기를 토대로 지문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때의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개정교과를 토대로 문학을 공부하실 때는 최근 트렌드가 EBS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익숙한 작품이 연계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승부를 보는 쪽은 뭐냐면 EBS가 연계되지 않는 거거나 학생들한테 낯선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낯선 지문을 물어볼 때는 우리가 내신하듯이 한 문장 한 문장 디테일한 해석을 묻지를 않아요. 큰 틀로서의 제시하는 기준 안에서만 해석을 묻기 때문에 중요한 건 큰 틀로서의 글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힘 자체를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함께 문학이라는 공부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핵심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결국은 뭐냐면 교육과정이 바뀌고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만 전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항상 교육과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었을 때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제도가 나오다 하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라는 공부 자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그 전략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 자체가 상승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실력 자체를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독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독서를 토대로 문학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독서와 문학을 같이 공부하면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것처럼 느끼는 건 문학입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복이라는 틀이나 조건에서 틀을 다 주기 때문에 그 틀에서 맞춰서만 해석하면 돼요. 근데 독서는 내가 그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해서 공부하실 때 차근차근차근 준비하시고요. 독서의 시간을 많이 쏟으면서 근원적 실력을 좀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